어느 날이 누나틱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제일 고마워 멋있어 아이들이 누구신가 충청도 명도날 함천수씨 아니신대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유? 아무도 다 없었슈? 음향사고지 또? 밥 먹었지 그나저나 너가 우리 구역엔 웬일이야 너 혹시 우리 두 명님을 헤아려구 아니요 아니 지는 그냥 대전에서 루아티콘에 그지이기 안하길래 그냥 구매하는거에요 이거 끝나고 갈게요 아니 아니 이거 아무리 봐서 수상해도 어 그 오른손에 그가 있는거 뭐야 어 총안이야 총안이야 아니요 아니 이거 누나티 캔드사인도 아니여요 왔어 누나님 다 있잖아 다 있잖아 내가 언제 총 맞을지 모르겠네 아 아무리 봐서 수상해도 이해하지마 뭐야 이제 살았어야겠어 나의 공격을 받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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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때 가더라도 브레이킹 뭐 하나쯤은 괜찮지 않아 아 아니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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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죽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사람 죽어요 아이고 으아아 아 박빠땡 아 아 요 박빠땡 마 그 급에 브레이킹와재리에 지금 마다 못 시즌! 아아! 아아! 아아!